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매를 예방하시려면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고속을 열심히 치시면 치매 걸린 도박 잘하는 노인 되는 거예요. 고속 잘 치는. 그 기업의 주식을 단 몇 개를 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 좀 더 보게 되죠. 이해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측이 됩니다. 투자를 내가 성장하는 도구로 생각하셔야지 그냥 그저 최종 종착점으로 나온 곳이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왜? 여정이 재미가 없으니까. 여정의 개념이 없으니까. 투자를 여정의 개념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죠. 김경일 교수님 한번 꼭 모셔서 저희가 투자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심리잖아요. 시황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심이 악화됐다. 투심이 살아났다. 심리는 한번 꼭 다뤄봐야겠다. 그래서 교수님을 보셨습니다. 좋은 자리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게임문화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심리일거들입니다. 책이 나와서. 네. 그래서 또 많이 봐주셔서 망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나왔죠? 네. 그렇네요. 한 달 좀 넘었고. 사실 이 책에는 투자 심리 관련된 내용은 없고 전반적인 심리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책은 직접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투자 심리 위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인지심리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심리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지심리학이 어떤 심리학이다를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다른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자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 좀 이게 설명이 쉬워지는데요. 심리학은 보통 상담하는 거, 검사하는 거, 광고 만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심리학 이런 분야는 딱 들으면 어떤 심리학인지 그래도 웬만큼 감이 오시잖아요. 인지심리학 잘 모르겠다고 보통 그러시는데 이런 임상, 상담, 사회, 문화 이런 쪽 심리학자들이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옆으로 지나가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거의 이공계를 와봐. 인지심리학을 이공계로 봐요? 네, 이공계. 왜냐하면 이공계 학문을 그렇게 많이 배워요. 저 보통 인지심리학으로 석사과정하러 들어가니까 다른 심리학하는 친구들은 다 성격에 의해, 우울증의 치료, 정신분석 이런 거 배우던데 저는 첫 학기에 공업수학, 신경계의 구조 맨날 생물, 수학, 컴퓨터, 생물, 수학, 컴퓨터, 생물, 수학, 컴퓨터 이렇게 거의 배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학문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연관이 높고 그다음에 숫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다른 심리학 하는 친구들이 너는 문과 속의 이과다야 맨날 이러면서 그래서 좀 숫자에 조금 밝다? 뭐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실험기법이 발달되어 있다? 다른 심리학에 비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이 투자 심리를 보는데 조금 더 적합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간을 숫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실험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돈이에요. 너한테 2천 원이 있다. 여기다가 천 원 쓰고 난다 하면 어디다가 나머지 돈을 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프린스턴의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지심리학자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더 활발하게 2002년 이후에는 더 활발하게 세상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많아졌고 카네만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서 진짜 나의 제자는 아니지만 나 다음으로 우리 인지심리학의 전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리차드 탈러인데 2017년에 넛지 행동경제학. 넛지.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심리학 다니엘 카네만이고 그 다음에 행동경제교황이 바로 2017년에 탈러죠. 넛지. 거의 같은 학문이에요. 거의 같은 학문. 그런데 책 이름이 넛지잖아요. 넛지가 옆구리 살짝 찌려서 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지심리학을 그대로 표현한 학문이에요. 저희는 심리학자들 중에 가장 사람 못 바꿔. 사람 안 변해. 사람 변치 않는다. 그런데 살짝 찌르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생들한테.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 그 사람이 좀 더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스러운 상담을 하시면서 변하게 바꿔주는데 인지심리학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이럴 때 불을 몇 개를 꺼야. 습도를 몇 퍼센트를 올려야 갑자기 다친 마음이 살짝 순간적으로 열리는가. 이런 걸 연구한다고 넛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해의 편을 위해서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때 그 넛지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렇죠. 책도 엄청 많이 팔렸고 덕분에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 파리가 왜 그려져 있는지 다 알게 됐고 정말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게 우리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심리학을 좀 알면 투자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아주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무관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앞으로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가 정리가 되는 거죠. 복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프로 바둑기사님들이 꼭 이러시지 항상 그러시잖아요. 한 단 더 올라가고 더 나은 프로 기사가 되려면 복귀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전에 투자해서 좀 수익률이 좋았을 때도 있고 투자해서 별 재미를 못 봤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건 거예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로만 나뉘죠.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의 이유 중에 절반은 최소한 나의 심리 상태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번에도 그냥 또 나머지 절반을 모른 채 하니까 그게 대부분 문에 맡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하는 데. 내가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측이 됩니다. 아 이해가 쌓이면 예측이 된다. 어디에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해가 쌓이면 예측이 된다. 사실 그런데 투자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립을 좀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이 판단과 의사결정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지만 이후에 쓴 논문들 중에 상당수가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머니터리 디시점메이킹이에요. 머니가 돈이잖아요. 머니터리 디시점메이킹이 금전적 의사결정. 금전적 의사결정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빈도로 금전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이 절대 다수가 유태인이에요. 절대 다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나몬드 유태인이지만 유태인들이 돈에 관련해서 여기저기 학문적인 데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돈에 뭐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에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럼 수익률을 낳기 위한 도구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도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주식을 단 몇 개를 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 좀 더 보게 되죠. 그다음에 생전 안 보던 시총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 저 회사는 저렇게 M&A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에 인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TV를 보던 사람이 그 회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기술의 개발이 있는지 좀 더 시사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더 지나가게 되면 그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진이 보이는 사회적 행동에도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죠. 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다음에 사물들은 이렇게 되고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론이 생겨요. 그걸 퍼스널 띠얼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이론. 그 이론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직 그런 걸 완전히 가지지 못하지만 한 60, 70, 80 정도 되면 그게 있잖아. 세상이란 말이지 라고 하는데 참 막고 틀리고 떠나서 나도 저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엔 이래.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자신만의 이론. 어른이 돼간다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보면 그게 아주 극단적이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부러운 분들이 되고 그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런데 그런 어른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더 생각하게 만드는 동기가 필요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이유를 저한테도 인지심리학의 스승인 그 아트마크만 교수가 퍼스널 디어리 디벨로프먼트 프로세스라고 개인의 어떤 이론 체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투자를 봐야 된다고 그게 궁극적인 투자라고 자기만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 투자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분은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만남일 수도 있는데 사회활동일 수도 있는데 투자도 그렇게 세상과 나를 만나게 해주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계속해서 눈을 열고 보게 만들어주고 추리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 퍼스널 디어리의 어떤 큰 몸체가 완성되면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하면 그게 필러서피, 철학이죠. 그래서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사람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상당히 완성감이 있고 좀 품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게 투자라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철학이 있는 길까지 가게 되는 그렇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얼어 죽을 철학이야.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무슨 철학까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투자의 대가 분들 큰 부를 일구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그분들은 또 나름의 돈에 대한 철학 네. 다 있잖아요. 투자를 왜 하는가 철학이 다 있으세요. 그렇죠. 물론 성공을 했으니까 철학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길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끝까지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끝까지 도박. 돈을 벌었어도 도박으로 번 거고. 그러니까 제가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빼고 그런데 게임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게임 도박은 갬블이죠. 이 두 주의. 그러니까 게임과 갬블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뇌를 찍어보면 뇌를 찍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게임하는 뇌를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게임 우리가 막 이 게임 진짜 막 해야 돼 라고 하는 몰입해서 하는 게임들은요. 실제로 뇌를 엄청 써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막 전략을 짜고. 그런데 의외로 보상중추라고 하는 쾌감은 그렇게까지 많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몰입 그 자체로. 그런데 도박은요. 갬블은 머리를 안 써요. 뇌의 인지기제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쾌감중추만 오광 나왔을 때 혹은 잭팟에서 한 번씩 꽉 하고 뜨는 거예요. 떴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도박의 규칙은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고스톱 하루면 배울 수 있죠. 그다음에 포커도 하루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쾌감을 향해 달려가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애벌레 같은 그런 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매를 예방하시려면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고스톱 많이 치라고. 숨이 되지 않느냐. 아니죠. 그럼 고스톱을 열심히 치시면 치매 걸린 도박 잘하는 노인 되는 거예요. 고스톱 잘 치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이어서 죄송한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도박은. 머리를 아예 안 쓰는 거라니까요. 단순한 규칙 몇 개로 오로지 돈을 따기 위한 행동이 쾌감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게임과 도박이 그래서 저도 뇌를 찍어보면 이게 게임이냐 아니냐 금방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행성 게임이 아니에요.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 그냥 도박이에요. 그리고 게임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건 쾌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수익률만 보겠다라고 하는 건 쾌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정을 못 즐기는 거죠. 과정을. 투자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인생의 데스티네이션 어떤 목표치나 최종적인 상태를 향해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이렇게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해요. 이 터널이 여정인 거죠. 여정. 여정.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내가 건물주가 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건물주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머리를 계속 쓰고 생각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투자의 기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A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A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A회사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업, 인더스트리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 줄씩 더 보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면 만드는 게 있다면 자 그래도 다 필요 없어 수익률이지 라고 하지만 70세, 80세, 90세 가서 이런 여정을 계속해서 거쳐서 가신 분과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가신 분은 어디서 극단적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 노인자살 문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절망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만감 때문에 하세요. 무만감? 무만감. 무만감? 무망. 망. 희망이 아니라 무망. 희망의 반대말. 절망은 희망이 꺾인 게 절망이죠. 무망은 뭐냐면 희망 생산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수익률만 보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만감이 언젠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셨는데 왜 무만감에 시달리는가 봤더니 진짜 희생하시고 저는 회사에 대한 변화가 그에 대해 엔진을 꺾인 건 그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희망이 더 나아가 돼 있어요. 정신이 생산을ienne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이